집에 올 때요. 집에 올 때. 퇴근을 해서 집에 오거나 병원 진료를 위해서 집에 오거나 할 때입니다. 학교를 안 가고 있는 아들을 봐야 되고 또 이 집에서 살고 있던 아내의 모습을 점점 가까이 본다는 생각에 또 힘들고 또 매일 엄마 찾고 있는 둘째 아이한테도 제가 과연 잘하고 있는지 자꾸 의문이 드니까 힘들고 그래서 집에 올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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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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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님... 정말 지금 각각으로 아이들 때문에 버티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누구보다 우리 금쪽이처럼 아버님도 모든 걸 회피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게 우리 아이들 때문에 아... 어떻게든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방법보다는 이 가족 모두가 특히 우리 금쪽이가 겪는 마음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더 먼저다 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야 아마 좀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거는요 어... 이 아이는 동기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살아야 되는 동기를 잃어버리니까 그 선생님들이 하루만 나와 그러니까 그걸 왜 얘는 모르겠어요 알지만 뭐... 학교를 하루 더 나가서 수업일 수도 챙겨서 학년에 올라가는 거 저한테 그렇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 뭐... 가치도 없어요 뭐... 약간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는 청소년 시기인데 청소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세상을 보는 기준이라든가 옳고 그름이라든가 도덕적인 기준이라든가 이런 윤리적인 기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많이 이제 성장시켜 나가요 그래서 자기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가는 나이거든요 중간 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면 금쪽이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부당한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그죠 법으로 하지 말라는 거를 해서 이 소중한 가족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고 정말 이 세상의 유일한 아내이자 엄마인데 이분의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앗아갔어요 이건 부당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저는 얘가 동기를 잃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살면 뭐해 뭐 그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인생 더던데 저는 얘가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맞아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좀 표현을 하나요? 네 했었어요 오 어머 우리가 느닷없이 어떤 사고를 당하면요 세상이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게 하하호호하고 차를 타고 나갔는데 정말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고 나면 방 밖을 나가는 게 난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그래서 어쩌면 지금 방에만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아마 집 밖을 나가는 것이 이 아이한테는 굉장한 그런 두려움 때문인 면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금쪽이는 어박사님 말씀대로 지금 방문만 닫은 게 아니라 그야말로 마음의 문을 세상을 향해서 꼭 닫고 있는데 너무 궁금해요 우리 금쪽이의 속마음은 어떨지 아버님도 제일 궁금하시겠지만 이제 금쪽이의 속마음을 들어 볼 시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궁금한 우리 금쪽이의 속마음을 들어 보겠습니다 저기 와서 앉을지도 궁금하네요 앉았어 앉았다 나와줘서 고마워 음 방에서만 생활하는 이유가 있어? 그냥 방 안이 나한테는 제일 편하기도 하고 또 이제 밖으로 나갔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만약에 벌어진다 하면은 그걸 대처하기가 되게 힘들거든 사실 나는 아 박사님 말씀하시기만 그래서 그냥 방 안에 있어서 내가 항상 하던 것들 하는 거를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방 안에만 많이 있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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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상해서 응 아유 아유 군대 톤 Us 간되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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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주변을 많이 보게 되잖아 그럼 약간 생각을 많이 하더라 아 그랬구나 혹시 생활하는 집이었으니까 엄마랑 같이 가자고 했던 데라든지 아니면 많이 갔던 단골 같은 거 생각이 좀 많이 나 많이 갔던 단골 뭔가 되게 자상하기도 하고 가끔은 조금 화내면서 나를 좀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었어 엄마의 존재가 너무 컸어서 다른 그 존재들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거 같아 그렇지 어릴 때부터 엄마 말 되게 많이 들었었고 엄마랑 많이 대화했었고 하니까 아휴 하루아침에 안 계시니 찜질 학원 같은 데도 엄마가 막 데려다주고 병원 같은 데도 데려다주고 했어서 좀 내가 엄마한테 많이 의지했던 거지 아휴 아빠를 생각하면 어때? 아빠는 나한테 되게 잘해주시고 힘들어도 그렇게 잘해주고 계신데 저는 이렇게 아빠가 해주는 거 다 받기만 하고 아빠한테 뭐 해드린 게 없어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기고 기고 랭킥 랭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좀 방안에만 있는 생활을 보다가 조금씩 나오면서 원래 하던 일상대로 돌아올 수 있게 노력해볼게요 우리 금쪽이의 마음을 잘 봤습니다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너무나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해줬어요 우리 금쪽이는 엄마 존재 자체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엄마가 없는 일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우리 혁 박사님 말씀대로 그리고 또 아빠에 대해서는 그 미안함 때문에 그것 또한 그 현실을 아예 부정하고 싶어서 그렇게 방해만 혼자 자신을 가두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태한 무기력한 그런 아이인 줄 말아놨었는데 저렇게까지 힘들어하는지는 정말 몰랐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하고 우리 가족분들한테는 너무 죄송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그냥 되게 무심하게 흘렸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한 가족이 슬프고 고통받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자리를 이겨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우리 현대씨가 일단 나의 guarding Lead 가 가